안녕하세요. 한 온라인 게임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던데 처벌 조항과 처벌 정도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법에 능통하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고 회원 가입 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2001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 상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허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 상이익을 위하여 무정 사용한 자 5. 관련동원 제21조 1삭제 2당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1.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우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 유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 사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 후 허우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 상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사 허위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